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기아가 5년 만에 생산직 신규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일부가 정년퇴직자하고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한 우선채용을 주장하고 나서가지고 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무슨 노조가 음서제냐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기아 소아지의 노조는 신입사원 채용에서 단협상 우선 및 특별채용 조항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정년퇴직자하고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자녀들에 대해서 우선채용을 원칙으로 규정한 단협27조를 근거로 삼고 있으며 신규인력충원계획 수립시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인데요. 한마디로 이 회사를 오래 다녔거나 아니면 이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자녀들이 더 우선적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가 살펴보니 현재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신규채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신규채용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지난 2017년 이후에 약 5년 만에 생산직이 충원이 되는 것으로써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내 하도급 특별협의에 따라가지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가지고 그동안 2,387명이 정규직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기아 노조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정년퇴직자 규모가 7,266명에 달하는 만큼 생산직을 새로 충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고 실제로 올해 임단협에서도 정년연장과 더불어가지고 신규채용을 주요안건으로 내걸면서 관련 논의에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기아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업계 측에서는 현재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든가 친환경차 전환 등으로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인력 감축이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노조 측에서 신규채용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노조 측에서 자녀 우선채용을 내걸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먼저 채용을 해야 되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 시대에도 맞지가 않고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계 상황을 보더라도 기아 노조의 요구는 다른 기업들이 현재 현대판 음서제 비판을 받는 자녀 우선채용을 없애고 있는 추세화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금호타이어 노사는 2019년 임단협에서 정년퇴직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폐기하기로 합의를 했고 현대차그룹에서도 조합원의 자녀가 특별채용된 경우는 산업재해 유가족본으로 사문화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 역시도 최근에 10년 동안 현대차그룹 내에서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녀가 우선채용된 사례는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노조 내부에서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평가를 받는 우선채용 조항을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을 보고 있으면 진짜 개인적으로 좀 웃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이 사람들이 노조를 하고 투쟁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노동력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던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던가 또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싸우고 협상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노동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회사에다가 자기들 자식들을 왜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회사 생활이 진짜로 족같고 노동착취를 당하거나 탄압을 자기가 당하고 있으면 회사를 때려치던가 아니면 적어도 내 자식은 이런데 절대로 들어오게 할 수 없다라고 해야지 정상인데 지금 상황은 이게 완전히 지금 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은 이와 같은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래도 노조가 아직도 노동자를 위한 조직인가 그냥 지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익집단이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일자리를 세습을 하려고 하는가 민노총부터 해체를 시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세상의 재벌이 회사를 물려받아도 손가락질을 하는 세상인데 뭔 놈의 직원이 자기 자식에게 대물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살다 살다 지들 새끼 먼저 취직시킨다니 보통은 공돌이들은 자기 자식들은 공돌이를 안 시키려고 하는데 얼마나 신의 직장이면 저럴까 싶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얼마나 좋은 직장이면 자기 자식을 입사시키려고 저런 집까지 하는가 이런 의견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이게 진짜 웃긴다 맨날 힘든다라고 파업을 하면서 왜 그 힘든 일을 자기 자식에게 못 물려줘가지고 안달이냐 힘들면 자식들은 그 일을 안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인데요 아무튼 현재 기아 측에서 신규 채용 가능성이 거론이 되니까 음서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노조 관련 소식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계속że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